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이 시간에는 24장 전기 퍼텐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퍼텐셜이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있고 퍼텐셜이 있습니다.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를 봅시다. 먼저 당연히 퍼텐셜을 얘기하려면 퍼텐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기 퍼텐셜 에너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전기 퍼텐셜을 따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1권의 8장이었나요? 거기서 보존력하고 보존력이 하는 일의 개념을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해보면 그 어떤 의미의 보존력이 있을 때 그 보존력이 물체 입자에 보존력이 가해져서 입자가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보통 힘에 가해져서 물체가 움직이면 그때 힘이 해준 일 스칼라량으로 일을 정했었죠. 그런데 그게 보존력이 해준 일의 경우에는 그 보존력이 해준 일이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역학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퍼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내용이 뭐였냐면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 그죠? 중요한 것은 차이입니다. 차이. 그 차이가 보존력이라는 F가 보존력이라고 했을 때 보존력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해준 일 여기까지가 일이죠. 일의 정의죠. 일반적인 정의. 그런데 그 해준 일하고 해서 마이너스를 따로 붙여서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차이니까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그 값의 정의가 보존력이 해준 일과 마이너스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식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적분으로 표시했을 때 그때 이제 물체가 이동한 경로에 관한 그런 정보는 바로 적분 구간 아래 구간하고 위 구간에서 여기가 출발점이고 위가 마지막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적분 구간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러한 보존력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만유인력, 중력 그 다음에 용수설이 당겨졌을 때 용수설이 가하는 탄성력이 있었죠. 용수설에 의한 힘 그래서 용수설 힘과 중력에 대해서 퍼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했었고 이제 그것하고 관련된 역학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력도 보존력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장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어떤 힘이 보존력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상당히 수학적으로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물리에서는 그건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 세 개의 힘이 보존력에 포함된다 하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또는 이제 전기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으로 정의된 것은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 그 차이가 일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퍼텐셜 에너지를 기준을 잡아주면 기준으로부터 어느 위치까지 해준 일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기준점이 되면은 그때 이제 기준점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퍼텐셜 에너지가 0이 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의 출발점이 되면은 이 차이값이 차이가 나중위치 이미 어떤 위치 나중위치 하고 출발점이 기준점이니까 기준점에서 나중위치까지 이제 물체를 이동시키면서 보존력을 해준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데 이제 이 기준점에서의 퍼텐셜 에너지를 0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요게 0이 되면은 요 변화량 자체가 그 지점에서의 퍼텐셜 에너지 값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점이 기준점에서부터 나중위치까지 라고 해주면 이제 요러한 그 퍼텐셜 에너지 차이에 관한 식을 요렇게 기준을 포함한 퍼텐셜 에너지의 정의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존력을 기준점으로부터 나중위치까지 이동시킬 때 적분을 통해서 일을 구한 것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은 그것이 퍼텐셜 에너지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이 보존력이 이제 이러한 적분할 때 일반적으로 일에 대한 적분은 경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I점이고 이게 파이널이다 했을 때 이런 경로를 따라갔는지 요런 경로를 따라갔는지 일반적으로는 그 일을 적분하는 그 적분 자체가 경로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보존력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하고 무관하죠. 결과가. 그게 이제 보존력의 특징입니다. 정의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그래서 보존력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더라도 처음하고 나중점이 같으면 그 과정에서 해준 일은 다 똑같다. 경로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이 적분식 있죠. 이 적분식에서도 사실은 출발점하고 나중 위치 그 두 점만 기준점하고 파이널 위치 그게 정해진 거고 그 사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적분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분하기 쉬운 그런 경로를 선택하면 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DR 벡터를 그러니까 미소 변이 벡터를 정의하는 그 좌표의 대칭성들을 고려해서 쉬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정의지만 이 중에서 전기력하고 중력 있죠. 전기력하고 중력이 바로 힘의 형태가 역제곱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형태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칭 역제곱 힘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경우에 퍼텐셜 에너지를 여기다 대입해서 적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분이 바로 중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가 같은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제곱 힘의 경우에는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면 퍼텐셜 에너지가 0이 될 수 있는 것은 힘의 영향이 없는 영역까지 가면 힘이 0인 영역 그러면은 퍼텐셜 에너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보존력이 일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R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R이 무한히 멀어지면 힘이 0으로 접근하죠. 그죠? 그래서 R이 무한히 먼 곳에서는 퍼텐셜 에너지 자체를 0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일반적으로 역제곱 힘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이제 이건 일반적인 기준점에 대한 표현이고 역제곱 힘의 경우에는 기준점이 무한대가 되면 돼요. 그래서 R이 무한대인 거기서부터 F까지 적분을 통해가지고 이게 역제곱 힘에 관련된 퍼텐셜 에너지의 계산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